오늘 새벽 노팅엄과의 원정경기를 마친 포트넘은 9월 1일 웨스트엠과의 원정경기 그리고 이틀 뒤 플럼과의 홈경기를 치룬 뒤 8일 마르세이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 홈경기를 하고 3일 뒤 맨시티와의 원정경기를 소화한 뒤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이동하여 스포르팅과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레스터와의 홈경기를 마친 손흥민 선수는 바로 한국에서의 A매치를 위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23일 코스타리카, 27일 카메룬과의 평가전을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출국하여 토요일에 열릴 아스날과의 경기에 출전합니다.